이거 나중에 모르시고 네 이제 저희가 여자들의 놀기죠 놀이 좀 뽑아나면 택배사님식으로 래스트 진짜 봐 타란 타란 이거 또 또 또 또 이거 또 씌우려고 이거 또 씌우려고 자 여기서 찍겠습니다 네 잠깐 우와 또 해봐야 되겠지? 근데 여자들은 여기 들어오면 조명이 좋으니까 돈 높이 전에 셀카를 찍는데 아 진짜로 아 진짜로? 조명이 좋긴 한데 오 잘 나오네 잘 나오네 하나 둘 셋 듣고 싶은 모드를 선택해주세요 꽃샷 꽃샷 새 고양이 얼굴 발성 맘에 되는 밝기를 선택해주세요 너무 밝으면 앉아 또 해볼까요? 이거 얼굴 나와야 되니까 하나 둘 꼬바칭 꼬바칭 하나 둘 우와 나왔다 뭐할까? 이거 이거 할래? 한 방향으로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우린은 왜 좋았어요 크랩 하나 둘 셋 우와 촬영을 낮습니다 왜 이렇게 잘 끊겠다고 양수하라고 해야 돼 낙수하라고 해야 돼 응 그쵸? 네 장 골라야 돼 5초 남았어 뭐? 2, 3, 6, 5.4.2 포에버 사진 그려줘 아 이런 포즈를 생각 못했네 입 모양이 입 모양이네 났다! 손 놓는 데서 나오네 우와 여기 세분할이 돼서 나왔어 짜잔 좋아졌네 찍었습니다 섹시 여기서 찍은 거 보여주면서 저희 피고사님 찍었어요 하나 둘 셋 체크 저희 이제 마지막 미션인데요 아 아쉽죠? 아니요 네 너무 아쉽죠 어떻게 마지막 미션이야 오늘 하루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거가 없어서 그냥 하고싶어 방금 밥 먹은 거 같은데 짜잔 박력있게 벽에 밀어붙이기 박력있게 벽에 밀어붙이기 저희 마지막 미션올래요? 2번 정도 다 해드리라고 에디 액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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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. 이번 미션은 피오님께 드리겠습니다. 그럼 저희 몇 개씩 있는지 확인할게요. 엘리사 지갑 좀 꺼내봐요. 여기 지갑이 없어왔어. 안 되어왔어. 헤이 비보. 두 개. 두 개. 세 개? 세 개. 그러면 선물을 드릴게요. 우와. 대박이다. 골라보세요. 자 열어줍. 아 네. 오오오오. 고대포장. 고대포장이에요. 저희가 열심히 모았습니다. 여기에서 직원들이 다 같이 공차를 먹고. 과대포장이네요. 과대포장이에요. 공차 공차 쿠폰이에요. 공차 공차 쿠폰. 이야. 이야. 감사합니다. 와우. 공찍자. 김원님. 벌칙이 뭐해. 은혜경님 오늘 두 개 받는 거 아니에요 같이? 여자 가방. 화장실. 그러고. 화장실 안 갔어? 네. 화장실 안 갔어. 벌써 했어요. 네. 가방. 여자 가방 좀 더 오세요.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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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원님만 벌칙 수행하러 갔으면 돼요. 수고해요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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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씨가 왔어 날씨가 왔어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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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안녕 어휴 어떻게 ㅋㅋ 타이카스 타이카스 수고하셨습니다 다방 가지실래요? 다방이요? 이거라도 선물을 괜찮아요 네 지금까지 저희 바스타즈와 몽캐스트가 함께하는 리얼리티 프로그램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는 너무나 즐거운 촬영이었고 너무나 재밌는 경험이었었던 것 같아요 네 저희 바스타드도 더욱더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몽캐스트들도 더욱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바스타즈였습니다